석초에서 강진해가 떴습니다 여기 유람선도 타고요 청초호수거든요 청초호수 청초호수 물회가 대박집이에요 여기 건물 돌천데요 장사가 대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유람선 엑스포 타는거 여기 있구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서울사람들 이에요 이동난사람들이 아니에요 쳐먹고 저기서 물회가 되게 맛있나봐요 사람들 되게 많죠 물회가 맛있어요 전문가인가봐요 대박집이네 대박집이요 이렇게 좀 놀고 있고 KBS에요 KBS 리포터 찍는거에요 연예인입니다 괜찮아요 까불면 돼요 엄청 많네 저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물회가 엄청 맛있나봐요 사람이 지금 꽉 찼어 서울에서 오셨어요 거의 서울분들이 많으니까요 저도 그럼 잠시 우리 팀하고 들어가서 좀 먹겠습니다 소주하고 좀 망가져야겠네 시청자 여러분 청호수입니다 여기 청초호수 가울동화 저쪽에서 찍었죠 우리 이거 속초 오늘 하늘이 좀 날씨가 흐렸어요 그래도 바람들이 좀 많이 왔는데 일단 좀 이따 한번 들어가서 먹겠습니다 분위기 좋네 되시길 커피도 먹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무시고 안 찍어요 저기 찍는거 저기 저기 물회가 맛있네요 대구 계신 우리 동간동님 물회 한번 먹으러 오세요 아주 좋은데요 사람 봐요 저거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어우 아주 유명한 업소인가 보답니다 전망도 딱 좋고 바다가 딱 보는 데서 아 물회 자 오늘은 메뉴는 물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관광까지 왔으니까 물회를 먹고 신나게 한번 멋있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진합니다 리포터 자 0시 3분에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청초호수 가입니다 아 시원한거 좋습니다 강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물회 먹으러 옵시다 물회 도가란 아름답니다 자 pixyo 반ictions 하여 타이밍 하여 ц